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걸그룹 다이아 출신 멤버 안소민은 2017년 데뷔 후 2019년 건강상의 이후로 탈퇴한 후 활동을 멈췄고 2021년 성인 방송 플랫폼 팬더TV BJ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성인 방송이기에 대중들의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격의 언니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BJ로 전향한 내용에 대해 가정형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였는데요.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고백하며 부모님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원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아버지가 핏을 갚는 데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BJ로 활동하면서 주당 수급으로 제일 잘 벌었을 때 2천만원을 벌기도 했지만 일정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하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크고 적은 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채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에 상처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BJ로 활동할 당시 2023년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액수행하려 했다며 강액스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안소미는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의 사건이 넘겨지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오히려 안소미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안소미는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하였고 무고제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안소미가 대표에게 성액스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에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성액스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속 안소미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등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어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팔과 다리를 흔들며 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 측은 이날 안소미가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안소미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여자네요. 최근 이런 성범죄 관련하여 논란 들이 많은데요. 여초 커뮤니티에는 무고한 남자 성범죄로 고소하는 법이 돌고 있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무고한 성범죄 상황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호사가 나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좋아서 하루 만나서 즐겼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인생을 망치며 무고로 신고하여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꽃뱀틀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여자들은 무고죄로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생활에서 녹음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나잇의 경우에는 더더욱이요.